자 벗어주시고요 자 유빈양 이거부터 먹을 생각나요? 골프! 골프! 스포츠! 골프! 공! 이게 제대로 못 맞춰 야 어디 골프라고! 왔어요! 뭐요? 김국진! 아 됐어요 나이스 샷! 이건 유빈양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재경 군 이거부터 뭐가 생각나요? 리본 리본 리본! 리본 엄마!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저희 아내가 항상 리본하고 다니거든요 정답입니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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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경! 진짜 자 재경야 왜 그러냐면 저 유빈양 엄마가 골프 선수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골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엄마 태경 군은 엄마가 리본을 자주 해서 그렇게 리본이라고 한 거예요? 네! 아 아 아 예은이 형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? 친구요 친구? 왜요? 저희 엄마가 친구 같거든요 아 그래서 친구 좋은 힌트다 어차피 못 맞췄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뻥스톱뻥! 자 두 사람이 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벗어주시고요 자 은혈 군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죠? 나무 나무 아 진짜 맞죠? 늙어 하하하하 늙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맘 들렸네 자 김홍수 씨 산소? 사전소? 아뇨 아니죠 아니죠 자 원진 군 이건 뭐가 생겨야죠? 해 해 해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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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각영 양. 인형. 인형. 사실 정답을 알고 다 맞아요, 그죠? 자, 은서야. 컵. 컵. 오, 쉿. 우수형 불러요. 은서 씨가 손을 가지고 헬륨새. 우수형 불러요. 자, 위빈 형. 색. 색. 그렇지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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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야, 이 정도면 거의 다 정답인데. 아잇. 나무. 나무. 언젠가 이건 뭐가 생겨야죠? 에. 에. 컵. 컵. 오. 색. 색, 색. 왔다, 왔다. 아잇. 종이. 종이. 에이, 야비하네 이 사람 진짜. 아니 왜요?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? 맞았는데 에이. 에이, 사람이 말이야 정답입니다. 원준아 오빠 원준아 오빠. 너무 강적이네요. 자, 준교수 형 두 사람이 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오. 자, 이빈 형. 이게 이빈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? 또 왔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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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자, 태경군 이게 이빈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? 너무 배불러. 너무 배불러. 숟가락? 아니죠. 자, 예은이 형 이게 이빈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? 내 얼굴에 뭐 좀 덕지덕지 붙이지 마라. 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죠. 김. 김을 쓸 수 있죠. 날 너무 믿지 마. 날 너무 믿지 마.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. 계란 후라이. 네, 저도. 네? 계란 후라이. 계란 후라이 때문에요? 계란 후라이. 날 너무 믿지 마. 자, 은혜 군 입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? 나 냄새나? 나 냄새나? 원진 군. 제발 정리 좀 해. 그렇죠. 정리가 중요하죠. 자, 정리. 아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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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청소기? 아이고. 가정량 이게 입이 있다면? 난 엄마한테 최고 히트상, 최고 히트야. 행주. 아니요. 자, 은혜 양 입이 있다면? 날 엄청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야. 날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야. 날 믿지 마. 자, 입이 있냐? 난 음식을 살릴 수 있어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네, 왔다. 아, 왔다, 왔다. 슛. 냉장고. 꼬리. 냉장고. 꼬리.